제 이름은 미트, 알렉산드리아 미트입니다. 근육맨... 그... 근육맨 2라고... 싸워야 합니다. 오래전 이 지구를 지키고 사람들한테 사랑과 용기가 뭔지 가르쳐주신 그 위대한 근육맨처럼 말이죠. 시끄러! 아버지는 날 버린 게 아니야. 지구의 인류의 평화를 위해 날 근육 가문에 보낸 거란 말이야. 이세님! 제이도 덕분에 겨우 살아났으면서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! 네? 또 갈비찜 덮밥이요? 갈비찜을 먹을 때가 아니잖아요. 얍 얍!